안녕하십니까? 이리와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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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여기는 어디 가요? 네 저희는 잠실 야구장에 와있습니다 저희가 영광스럽게도 두산 베어스의 홈경기에 초청 받아서 많이 하셨는데요 그리고 두산 베어스의 승리를 기원하며 저희 원영이가 시국 그리고 사쿠짱이 시타하자로 나서게 됐는데요 전날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전날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너무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도 날씨가 좋아져서 진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두산베어스의 승리의 요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도 지켜봐 주시고요 같이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저희 두산베어스의 마스코트 철웅이가 있죠 지금 철웅이는 어디있을까요? 철웅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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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있어 철웅이는 지금 철웅이는 지금 철웅으로 올라가는데 철웅이는 지금 두산베어스 마스코트로써 어? 생각했다 우와 안녕하세요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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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이렇게 하하하하 이렇게 황경기 촉청 받아서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네 이미 또 원영이가 진짜 시고를 마무리하고 경기가 시작이 된것 같아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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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력서 타서 응원을 하고싶어요 저도 굉장히 야구팬으로서 오늘 완전 업! 업! 와야와야 히토미짱 야구가 너무 좋아요 야구가 너무 좋아요 야구? 야구 진짜 좋아요? 오오오오 많이가요? 오오오오오 저도 꼭 1년에 한 번쯤은 야구장이 가는거 같아요 그만큼 야구짱팬이고 앞으로도 야구 열심히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나중에 꼭 식으로 짱팬으로서 꼭 해보고싶습니다 오늘 원영이랑 사쿠짱이 정말 잘했을거라고 생각을 하구요 입다가 오면 간단하게 인터뷰 해볼까요? 인터뷰 오케이 그 전에 우리 한 번 댓글 한 번 읽어볼까요 어우 감사합니다 제일time용 읽어드릴게요 어? 잠깐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C98을 끝마친 자원영! 자원영! 뭐야, 어땠어요? 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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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잘했어요? 차근차근은요! 차근차근 잘했어요! 진짜요? 한번 보여주세요! 아, 굉장히 긴장! 여러분들 다 계세요? 네! 차근차근 떨렸어요? 긴장? 진짜 긴장! 진짜 긴장! 이따가 나중에 차근차근이 어떻게 했는지 꼭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 시구시타하는 모습도 굉장히 이쁠 것 같아요! 아니, 네! 정말 이쁠 것 같아요! 자, 가는 김에! 이동하는 길에 우리! 댓글을! 읽고싶은데! 여러분들! 읽고싶은데! 제가 눈이 별로 잘 안 보여요!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댓글이요! 댓글도 안 보여요! 그쵸! 되게 흔들려서 안 보여요! 오케이! 자, 저희도 이제 경기를 보러 가겠습니다! 너무 좋아! 꼭! 저희도 우리 부산비아스의 승리를 기원하며 열심히 응원을 합시다! 응원! 감사합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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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트웨자 화이팅! 화이팅! 자, 그럼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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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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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